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 개체에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회원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있는 필드 선택하신 다음에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속성에서 필수를 예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빈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문자를 허용해서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고객 테이블의 휴대폰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0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010 문자율과 8자리의 숫자, 하이픈 두 자리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의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형식과 같이 010 이라는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픈 앞에 숫자 4자리 입력하겠습니다.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셔서 다시 빼기 0을 또 4자리 입력하시고요. 세미콜론 중간에 하이픈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하이픈도 함께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자료 입력 시 화면에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저는 이제 확대 축소 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작성하신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상품 테이블의 단가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통화로 선택하시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 소수 자릿수를 숫자 1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자릿수 1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상품 테이블의 용량 계열이라고 세 번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 2, 3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1 또는 2 또는 3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주문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를 이용해서 기본 값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에다가 데이트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하셔서 오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함수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조회 속성인데요. 주문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세 번째 필드가 있는 회원 번호를 선택하시고 콤보 상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고요. 행 온번 유형에서는 테이블 커리이고 그 다음 행 온번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는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필드를 가져오긴 하지만 실제 저장되는 필드는 회원 번호 첫 번째 필드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은 하나고요. 첫 번째이고요. 열의 개수가 총 5개 열 개수는 5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소까지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행수는 1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너비는 각각 3cm씩 총 너비가 목록 너비가 3,5,15, 15cm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객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가져왔어요.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바운드 열은 첫 번째 열로 저장할 거고요. 열의 개수는 5개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행수는 숫자 1로 되어 있습니다. 행수 숫자 1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는 각각 3cm, 3,3 해서 5번 입력해 주시고요. 총 목록 너비는 15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해서 예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우리 지금 작업하셨던 회원 번호를 클릭하시고요. 콤보 상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화면과 같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기존의 고객과 주문 테이블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품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문제에 주문 테이블에 상품 코드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상품 테이블에 상품 코드를 주문 테이블에 상품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이 다 되셨으면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세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폼의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눈금자에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 네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아니요 로 바꾸시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 가능도 아니요 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폼 머리끌에 주문 정보라는 제목이 표시될 수 있도록 네이블 컨트롤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세번째 네이블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요. 폼 머리끌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문 정보라고 입력하신 다음 입력하셨던 네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모드 탭에 가셔서 네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캡션은 입력해 놓으셨고요. 글꼴 이름은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이름을 현재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이름을 목록에서 찾으셔서 굴림체를 찾으시거나 직접 굴림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글꼴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문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색은 문제에서 X스테마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스테마 10으로 문자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폼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니까요. TXT 총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컨트롤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금액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sum 금액 필드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오셔서 통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항에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현재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에 가시면 현재 서식 탭에 가셔서 주문 정보에 작업하신 내용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렀다가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실 건데요. 본문에 해당한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겠다라고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값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규칙을 만드셔서 시기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금액 필드의 값이 금액 필드의 값이 크다 60만원이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배경 색깔이 오셔서 저희는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경 색깔이 내까 채우기의 주황색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작업한 내용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정보 폼에서 TXT 회원 번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본문에 두 번째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TXT 회원 번호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이벤트를 작성할 건데요. 해당 회원의 정보를 회원 정보 폼에 표시하는 회원 정보 조회 매크로를 작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이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회원 정보 폼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 외열 조건문에 작성기 클릭하셔서요. 회원 번호가 회원 번호가 TXT 회원 번호와 같다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번호 필드가 같습니까? 그 다음 현재 불러 오신 데이터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주문 정보 폼에 TXT 회원 번호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주문 정보 폼에 폼즈 주문 정보 TXT 회원 번호라고 입력이 되고요. TXT 회원 번호에 있는 값과 회원 번호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작성하신 매크로를 문제에 나와 있는 회원 정보 조회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작성하신 매크로 닫기 버튼 눌렀다가요. 현재 TXT 회원 번호에 이벤트에 오셔서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회원 정보 조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눌렀다가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주문 정보 폼에 작성하셨던 폼 완성 세문안과 그 다음 조건부 서식과 지금 회원 번호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객 정보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정보 폼인데 화면에 표시될 때 고객 정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닫기 버튼 다시 한번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주문 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상태이구요.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회원 번호 되어 있구요. 아이디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추가하셔서 우리는 아이디라는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오름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번호 머리끌을 선택하시구요. 회원 번호 머리끌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 바꾸를 하는데 언제 바꿀 거냐면 구역 전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구요. 다음은 txt 주문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주문일은 본문에서 txt 주문일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이 있다면 숨기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가시면 위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 번에 오셔서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전체 페이지 수 다음에 쪽 중 현재 페이지 수 다음에 쪽이라고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p-a-g-e-s 라고 입력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쪽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한 칸의 스페이스 입력하시구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해서 쪽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70쪽 중 그 다음 5쪽이라고 되어 있죠. 5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수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텍스트를 적당히 스페이스가 있다면 띄워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번호 바닥글에 바닥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txt 주문 횟수라고 되어 있구요. 그룹별 총 주문 횟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하시구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구안값 뒤에다가요. 건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건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보고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주문 현황 보고서는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 단추를 누르시면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작성기 클릭하시구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건데요. 메시지 상자에 표시된 상자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클릭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또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변수 하나를 만들까요? 메시지에서 예 아니오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딤이라고 입력하시고 A라는 변수 이름을 입력해 주시구요.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프롬푼트에 표시된 내용은 폼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신표 저희는 예스 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VB 예스 노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종료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A라는 값이요. VB 예스입니까? 그렇다면 된인데 제가 오타가 있어요. 다시 THEN 그렇다면 얘를 클릭했을 때 했을 때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라고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클로즈 하겠습니다. 모를 폼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앱폼이라고 하시구요. 오브젝트 이름 폼의 이름은 현재 작업하는 주문 정보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폼을 닫겠습니다. 단 프롬프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장하고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어요. 에세이브 예스 라고 선택하시구요. 이즈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이즈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에 폼 보기 가시고 닫기 버튼 누르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가 얘를 클릭하시면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저장되면서 폼이 닫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완성하시는 내용과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다섯 문항에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첫 번째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상품과 주문 테이블을 가져오시구요. 그 다음 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인기 상품 할인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실 필드는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주문 횟수가 필요한데요. 주문 횟수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요약을 눌러서 계수를 구해가지고요. 상품 코드 이름을 필드명을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구요. 주문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할인 금액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금액 합계는 문제에 따로 필드가 있는 건 아니네요. 할인 금액 합계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은 할인 금액 합계라고 표시하시구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단가 필드 곱하기 그 다음에 주문 수량 필드 곱하기 0.08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썸함수를 통해서 직접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요약에다가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구요. 그 다음 계산하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할인 금액 합계를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문 횟수가 5회 이상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5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할인 제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할인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를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누르셔서요. 인기 상품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현재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커리이니까요.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총 8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예 한번 누르시면 왼쪽 테이블에 할인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 상품명과 주문 횟수와 할인 금액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실습했을 때 할인 제품 테이블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구요. 할인 제품의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구요. 주문정보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커리를 이용해서 만드실 때는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구요. 커리 마법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커리 마법사를 클릭해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에 가셔서 주문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에 주문정보를 선택하고 다음 왼쪽에 행에다가는 상품명을 표시하겠습니다. 상품명을 선택하고 다음 열에다가는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구요.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는요. 금액의 필드를 이용해서 총금액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총계 선택하셔서 합계 총금액은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총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구요. 그 다음 디자인을 좀 수정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구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의 이름을 상품명 상품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커리 이름 상품별 광역시 주문 내역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일단 행열 해당된 크로스텝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행에 상품명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구요. 지역은 광역시로 끝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조건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별도의 필드에 조건을 따로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아래쪽에 조건에다가요. 지역필드에 가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지역필드에 지역필드에 세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광역시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하고자 합니다. 광역시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에 지역필드를 입력했는데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됐다면 직접 대가로로 지역필드입니다. 라고 수정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필드에 가서 세 글자를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광역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줘서요. 지역이 광역시로 끝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요.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계산된 금액이 없을 경우는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합계 금액 이라는 부분에 일단 총 금액 이라고 이름을 좀 수정 하고요. 그 다음 값에다가 금액에 합계가 표시가 됐던 부분을 일단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값에 표시된 금액은 문제 제시된 IIF와 이즈널과 썸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금액에 합계가 이즈널이 비어있습니까? 그럼 별표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함소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널입니까? 비어있습니까? 썸함수를 통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하셨는데 비어있다면 다시 한번 이즈널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별표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썸함수를 통해서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요약은 썸함수를 직접 식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요. 합계가 아니라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작성하신 내용을 결과를 살짝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셨을 때 상품명이 있고요. 총 금액이 있고요. 강주 강역시부터 인천 강역시가 있습니다. 작성된 데이터 맞나 확인해 보신데 숫자가 지금 현재 왼쪽 맞춤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아까 식을 통해서 구하셨던 값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형식을 표준으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시면 이제 오른쪽 정렬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리 에 가셔서 주문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일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회원명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상품명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수량 을 가져오겠습니다. 주문 수량 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문 일이 3월 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을 추출 하겠습니다. 먼스 암술 통해서 주문 일 월을 추출 한 값을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 다가 3월 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거고요. 3월 이면서 주문 일이 25일 이후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또 작성 하기 위해서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일 추출 하겠습니다. 데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 일을 추출한 값을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2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주문 일이 3월 이면서 25일 이후에 값만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성하신 커리 문제에 나와있는 커리 이름으로 3월 25일부터 물결 31일 까지라고 31일 주문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우리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주문 일이 3월 25일부터 회원명과 상품명과 주문 수량 확인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커리에 가셔서 주문 정보 커리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회원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은 주문 수량을 가져오실 거고요. 다음은 상품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 코드가 2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에다가 상품 코드에 대한 조건을 작성할 때인데요. 2로 끝나거나 또는 4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로 끝나거나 5월 4로 끝납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이 안된다면 직접 수정하셔서 2 또는 4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끝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썼네요. 다시 2로 끝나고 5월 4로 끝나고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별 2 별 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회원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할 건데요. 커리 이름을 유산균 또는 유산균 또는 비타민C 주문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요. 회원명 주문 수량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요. 전체 레코드가 25개 레코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이 있다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현재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고객 테이블에 가서 비고 필드에 이메일 발송 이라고 변경하는 업데이트 코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하는데요. 고객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비고 필드에 다가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찾으시고요. 그 다음 모양이 좀 다른가? 특수문자 모양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메일 발송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입니다. 이제 비고란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셨던 조건을 업데이트 하실 건데요. 조건은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가지고 비교 작업을 할 겁니다. 관계에 가셔서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은요. 회원번호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번호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는데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이라고 하는 것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 사이 까지 중에서 고객 테이블에는 회원번호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회원번호가 없는 내용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없다 라고요.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하이커리를 작성하기에서 셀렉트 회원번호를 가져올 건데요. from 주문 테이블에 가서 가져올 겁니다.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where를 입력하실 거고요. 주문 일 필드에 가서요.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betwe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 나와있는 데이터가 날짜니까 샵을 이용하셔서 2025년 문제 나와있는 4월 1일부터 샵 and 다시 샵을 입력하셔서 2025년 문제 나와있는 5월 30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셀렉트 구문에 대한 하이커리의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현재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할까요? 저장 버튼 눌러서 회원 관리라고 커리 이름을 저장하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총 54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고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현재 비고란에 이메일 발송 전체 데이터가 좀 많았어요. 그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54행이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이메일 발송 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 닫기 버튼 현재 작업하셨던 회원 관리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 커리를 작성하는 다섯 문항 지금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